오늘은 몬츄라에 놀러와서요 이렇게 알프롬 믹스진 말리우먼 제품을 제가 직접 입어봤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티셔츠는요 반하의로 올라가는 반집업 스타일의 티셔츠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예쁜 색상의 배색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에요 센스티브 그리고 델타픽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고 속건조 기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 옷을 입고 스포츠를 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티셔츠에요 보시면 신축성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편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고 면도 정말 부드럽고 얇은 재질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완벽한 스포츠를 위한 이 상의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롯데온에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